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무선 청소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홈플랜인 무선진공 청소기입니다. 막 쓰기 좋은 무선 청소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차량용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흡인력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미니츠 무선업소용 청소기입니다. 업소용 무선 청소기로 흡인력 괜찮은 편이고 작동법 간단하며 콘센트 많이 없는 업소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3위는 차이슨 무선스틱 청소기입니다. 판매량 가장 많은 무선 청소기로 물걸레 기능 지원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다양한 브러쉬 제공됩니다. 2위는 다이슨 무선 청소기입니다. 가볍고 흡인력 우수한 무선 청소기로 내구성 매우 우수하고 디자인 미니멀하며 신혼가전용으로 구비하기 좋습니다. 1위는 캐치웰 무선 청소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무선 청소기로 이 가격에 클린타워 포함되어 있으며 흡인력 가격 대비 우수하고 간단하게 작동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